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흔 두번째 구요 정보통신개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구요 정보통신개론에서는 예전에는 시험 문제의 거의 99% 정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가 됐어요 내용도 어렵고 암기할 내용도 많지만 사실 뭐 공부하는데 기출문제에서 반복이 많이 되면 문제답 형식으로 많이 외워서 뭐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기는 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한 80% 적게는 70% 정도의 비율로 이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구요 또 새로운 문제인 뭐 20% 30% 해당하는 내용도 사실 그렇게 또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런 건 그냥 틀려라 변별력을 위한 그런 문제일 뿐이구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목표 점수는 한 80점 정도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기준으로 살펴봐 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통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통신 전에 데이터하고 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정보의 차이는 얘를 가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끔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면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하는 이사님이 계셔야 제가 정확한 성함은 모르겠는데 SNS에 올라오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데 이제 올라오는 키워드를 분석해서 이제 뭐 마케팅에 사용하는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트위터로 올리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뭐 등등등등 글을 올리잖아요 아니면은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자체는 데이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석 툴도 있고 그래서 얘네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야 12월 말일날 12월 31일날 어떤 문구들이 어떻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럼 뭐 보신각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연관된 키워드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얘네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보신각 딱 하니까 목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축대 장갑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실 된 그런 값들을 가지고 정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건 뭐냐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냐 즉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는 가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다르게 뭐 그냥 웃기자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사냥을 했죠 뭐 요즘에는 사냥을 하지 않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 와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을 했어 호랑이도 잡아먹고 코끼리도 잡아먹고 했을 텐데 그러면 코끼리를 잡아왔다고 치자구요 딱 잡아온 게 그게 데이터 한 거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해체해야 되죠 해체해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정보인 거야 고기를 스테이크니까 후라이팬에 삭삭삭 구워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야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시험엔 안나와 그지 시험에 안나옵니다 자 데이터통신과 정보통신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우선은 데이터통신 딱 하니까 아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구나 아 정보통신 아 정보를 주고받는 거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정의가 나와 있고 뭐 범위가 나와 있고 한데 얘네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통신이 뭔지 정보통신이 뭔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데이터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통신기술하고 통신처리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하거나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얘는 ITUT라고 하는 국제표준협약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EU나 WHO, WTO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처럼 협회가 있단 말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KS 마크처럼 이런 거 자 다음에 이번엔 정보통신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정보통신은 데이터통신 하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에 있는 처리기능은 물론 정보 변환, 저장 이런 것들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통신이라고 한다 이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겠느냐 이제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 발달 과정이 나오는데 맨 처음엔 데이터였어요 걔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고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되고 걔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처럼 어떤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고속,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회선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에러 제어가 가능하고 시스템 신뢰도가 높다 기술 발달에 따라 대륙량화, 광대역화가 되고 있고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 요즘엔 뭐 기가 인터넷이죠 예전에는 ADSL, ISD에 썼습니다 점점 용량도 높아지고요 광대역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유튜브 사용 가능했어요? 아니죠 근데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정말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비디오 스위처라는 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보고 있는데 제품 사용기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아 얘는 이런 거구나 오 이건 이런 게 있네? 아 그쵸 이런 게 정보통신 시스템의 발달에 따른 혜택이죠 여러분들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이러실 수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3대 목표는 정확해야 되고 효율적해야 되고 보완성해야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데이터통신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럼 데이터통신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다른 말로 정보통신 시스템 이렇게 두 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 받으려면 자료를 주고 받으려면 데이터를 전송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또 처리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 전송기에는 단말장치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가 됩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단말장치가 돼요 회선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LTE를 쓰고 있죠 통신 제어장치 통신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 전송 회선에는 회선하고 신호를 변환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거 무선 신호잖아요 이거 LTE로 변환해서 쏴줘야 돼요 공중파로 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신호변환 장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단말장치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뭐 내가 아이폰을 쓴다 전 아이폰을 쓰지 않습니다만 아이폰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서버 거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 가지고 신호변환 장치 바로 우리 주파수를 우리가 이제 이진신호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형태로 바꿔서 공중통신으로 보내서 또 받는 위치에서는 또 걔네를 신호변환 해가지고 얘네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 가지고 서버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보내고 뭐 이런 정도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오늘 쭉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정보통신 개론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이게 다야 이걸 이제 세세하게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이 단말 장치인 DTE 그 다음에 DCE 그 다음에 전송 회선 CCU 컴퓨터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자 데이터 전송계에 해당하는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에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사무실에나 아니면은 집에서 매일 켜고 있는 컴퓨터 얘네들이 모두 다 단말 장치가 됩니다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는 이게 터미널 이큐먼트잖아요 터미널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입력하고 볼 수 있는 거를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단말 장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접점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한테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데이터의 입출력 처리하는 장치다 그죠? 스마트폰 자 단말 장치의 기능에는 입출력 기능, 전송 제어 기능, 기업 기능 등이 있다 자 단말 장치를 또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자 입력 전용 단말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뭐 키보드나 판독기 OMR, OCR, MICR 이거 다 아시죠? 자 출력 전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출력만 가능해요 그래서 모니터나 프린터 입출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자 다음에 단말 장치 작업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인데 예전에는 얘가 또 분류하는 게 쉬운 문제 나왔었는데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스마트 하니까 똑똑한 놈이고 더미는 약간 멍청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는 작업 처리가 가능하고요 얘는 작업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얘는요 스마트, 지능형이고요 얘는 지능형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신호변환 장치입니다 뭐 DC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자어로 이야기해가지고 신호변환 장치지 영어로 보면 얘는 자료, 회로, 기기잖아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회로를 관리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쭉 볼게요 결국은 근데 얘가 신호변환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변환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서큐리키먼트예요 데이터 서큐리키먼트 영어로 기억하는 게 더 머리에 팍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어떤 거라는 걸 확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신호변환 장치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단말 장치나 컴퓨터의 데이터 통신 회선에 신호간의 변환을 수행한다 자 그래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DCE 보면 이게 EIA의 기준이고 앞에 있는 데이터 서큐리키먼트는 이건 ITUT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마다 이 언어가 여기에는 보시면 터미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종단 장치 종단이라는 건 끝부분이거든요 그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DCE가 전화기 있죠 전화기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예전에 아날로그 전화선에다가 통신으로 보낼 때 썼던 앱니다 자 모뎀 예전에 많이 썼었죠 컴퓨터에 있는 PC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회선 이때 전화 회선이거든요 이 아날로그 회선에다가 보내려면 이 신호를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얘를 복조 다시 돌려준다 해서 복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코덱 많이 들어보셨죠? 야동 보시는 분들 좋아하십니다 그치? 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뒤에 가시면 PCM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목소리 듣고 계시죠?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에요 근데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면서 디지털화됐죠? 그래서 이걸 바로 코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을 코덱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코덱을 설치해야 되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세관에 있는 영상을 우리 캠코더나 아니면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보려면 그걸 녹화한 방식 그대로의 코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방식이 됐습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계속 보시겠지만 얘네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 디지털신호, PC신호를 아날로그와 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있는 디지털신호로 변환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음성을 PC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얘네를 우리 아날로그 스피커로 출력해요 혹은 모니터로 출력해요 어? 어떻게 구분을 하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애초에 원소스가 디지털신호냐 아날로그 신호에 따라서 얘네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목청껏 얘기하느냐 하면 모뎀과 코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아날로그 회선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고 코덱이라고 하는 것은 제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 노래, 이런 것들을 컴퓨터, 바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MP3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MP3도 하나의 일종의 코덱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코덱이라고 한다 구분하세요 다음에 이제 DSU라는 거, 얘는 디지털신호를 바로 디지털회선에 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통신회선은, 사용하고 계시는 통신회선은 디지털회선을 쓰고 계십니다 10년 전에는 아날로그였어요 근데 효율성을 위해서 다 디지털화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CCU가 나옵니다 Communication Control Unit이라고 해서 통신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모뎀, 신호변환 장치인 DCE와 여기에 나와 있는 단말 장치인 DTE 사이에 여기에 CCU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전송회선하고 컴퓨터 사이에 위치해 가지고 컴퓨터를 대신해 가지고 전송 관련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전송 제어나 동기 제어, 오류 제어 이런 역할을 하게 돼요 사실 얘가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는 다른 일도 바쁜데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CCU에 떼어 준 거예요 우리 1과목에서 여러분들 DMA하고 채널 기억나시나요?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IOP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의 통신 장치 이번에는 통신 제어 처리 장치라고 해서 CCP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통신 제어 장치 CCU와 마찬가지로 통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를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메시지 제어 과단 부분까지도 처리를 하게 된대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의 부담을 줄여주는 우리 위에 있는 바로 CCU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 장치므로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가 용이하고 유연성이 크며 단말기의 증설이나 회선의 고속화 등 확장성이 좋대요 자 전처리기라는 애가 있습니다 전처리기는 중앙 제어 장치 전단에 위치해 가지고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장치에요 전처리기, Front and Process 앞에서 전단에서 다른 일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현장에 위치한 단말 장치와 통신 기능 및 타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있다 메시지의 조립과 분해, 전속 메시지 검사, 통신 회선, 단말 장치 제어 등을 수행한다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 장치 사이에서 고속 통신 회선으로 설치가 된다 다음에 PAD라는 애가 있습니다 Packet, Assembly and Deassembly 패킷 교환망에 접속되는 단말기 중에서 비패킷형 단말기에서 패킷의 조립 분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패키지 아직 뭔지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왜 재조립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뒤에 가면서 하나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PAD라는 거를 뒤에서 생각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 우리 복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선은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해주는 거는 우리 전화였어요 그러면 우리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코덱이었죠 그러면 우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애는 누구였습니까? 모뎀이었고요 그러면 디지털을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보내는 애는 DSU가 됩니다 얘는 또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최초로 이용된 분야는 이건 군사 분야예요 본문에 없지만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진화 과정을 적합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뭐가 있었어요? 데이터 얘를 가공했죠? 그 다음에 지식이 됐고 지능이 되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정보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중 그 기능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자, DTE라고 하는 건 단말 장치잖아요 데이터, 터미널, 익퓸먼트 입출력 제어 및 송수신 제어를 한다 DCE는 얘는 이거 뭐 신호변환 장치였죠? 데이터를 저장 처리한다가 아니라 신호를 변환한다가 되겠죠 자, CCU는 전송 오류 검출이나 회선 감시 등과 같은 통신 제어 장치 전송 회선은 통로 됐네요 자, 모뎀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억 장치의 일종이다? 전혀 관련이 없죠? 사용자 프로그램의 일종이 다 전혀 관련이 없죠? 데이터 오류 검사 및 교정하는 장치다? 아니죠 신호변조와 복조를 담당하는 장치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